이어서 박동원 선수의 드라이벌샷. 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와 정말 잘 쳤네요. 너무 이렇게 약간. 작년에 이 택배 노래 박동원. 너무 아까도 이렇게 치다가. 잘 친다. 잘 친다 진짜. 박동원이 완전 잘 치네. 오늘이 그날이야? 나도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결승전 때 내가 그날 제일 잘 봤어. 송근지 선수 메이크업 이쁘게 하네. 이 와중에 분단장을 하고 있어요.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. 그 야구로 따지면은. 그냥 쳐도 막 안타치고 막 그런 날. 이 팀은 계속해서 이 찬스. 산배경에 빠져 있는데요. 내가 붙이고. 내가 붙이고. 퍼터로. 퍼터로. 약간 작전은 그런데. 저쪽.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. 저쪽은.